세종학당의 풍보대사로 미총장 2019년 7월 9일 문화체육 광고관 보장관 박양룡 일단 정면한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봐주시죠 왼쪽 카메라 봐주시죠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보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네 왼쪽 한번 향해 서서 보시죠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라셰커보고 박영장만이 자리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민호님 앞으로 세종학당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기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소망이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화분한 솜방벽화를 연합해서 보게 되가지고 정신이 혼내야 돼요 정말 좋은 에너지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멋졌다고 정해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세종학당에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민호와 세종학당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라고 지금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제가 어느덧 데뷔한지 13주년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정말 많은 해외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서툴지만 한국어로 저한테 진심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저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번 세종학당과의 연을 통해서 어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한국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와 한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3만원 할 때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네 아 벌써 교육이 가득 차 계세요 아 정말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꽤 당장 귀비